정말요? 지금까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최고예요. 아빠! 성공! 엄마! 엄마! 어, 지민아. 오빠, 그 인간 연락 왔어. 뭐? 김대웅 말이야. 그 놈 한국 돌아왔대? 오빠, 나 어떡해? 예지 앞에 나타나면 어떡해? 걱정 마, 그런 일 없을 거야. 오빠, 나 무서워. 아무 일 없을 거야. 응? 오빠가 알아서 해결할게. 오빠, 나 예지 아빠랑 예지 데리고 미국 들어갈까? 그럼 네 인생은? 스타 강지민 인생 다 포기한다고? 예지가 더 중요해. 나한텐 예지랑 예지 아빠가 중요해. 지민아. 내려와. 예지가 디저트 준비해놨어. 어. 금방 내려갈게. 전화 좀 하고. 오빠, 내일 만나러 갈게. 고마워. 넌. 지금 그 놈과 가고 있어. ości.